안녕하십니까 이리TV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닐어항을 설치하러 왔는데요 일단 여기 포인트 굉장히 좋아요 갈대 옆에 돌도 자작자작한 것이 물고기가 뭔가 많이 있게 생겼어요 오늘 여기에 비닐어항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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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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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6위 5위 5위 4위 5위 5위 4위 5위 고기 많이 잡혀라 갈대포인트 얼마나 물고기들이 잡혔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흘렀습니다 30분 이야 뭔가 들었는데 큰 녀석들도 좀 들었어요 이야 건져 볼게요 이야 어디보자 우와 뭐야 엄청 많이 들었는데 짧은 사이에 갈견이 수십 마리 드는 것 같아요 대박이네 이야 역시 갈대포인트 갈견이들이 참 좋아하는 곳이죠 우와 대박 우와 한 20마리 잡혔는데요 30분 흘렀는데 엄청 많이 들어갔다 다 갈견이 종류인 것 같아요 크기를 잠깐 볼까 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일 큰 것만 보여드릴게요 다 같은 종류에요 이야 우와 손바닥 많아 갈대포인트 갈견이 와우 얘는 크다 와 대박이에요 오 너무 이쁘게 생겼다 오늘 여러분들과 비닐어항을 설치해 봤는데요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우와 자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안녕